김대중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민주당이 무리해서 비례대표 의원시켜준 것이 김홍골이죠. 유일한 225의 친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인데요. 김홍골 때문에 민주당이 김대중에 편승하기는커녕 개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노벨평화상 상금도 상속세 내는데 써버렸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의 삼남인 민주당 김홍골 의원 측이 23일 김대중과 225가 유산으로 남긴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서 김홍골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홍골은 상속받은 노벨평화상 상금은 상속세로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고도 했는데요. 김홍골이 최근 감정금액이 32억 상당인 동교동 사저 그리고 8억 원가량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이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김홍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225가 서거 3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김홍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225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함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는데요. 김홍골 측은요. 225의 유언장에 노벨평화상 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골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에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 기념사업회 여기는 권노가비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김대중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홍걸이 1차적으로 모든 재산의 상속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유언장을 따르지 않았다는 김홍업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건데요. 김홍걸 측은 그러면서 권노갑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선 김홍걸의 선거 출마를 방해하려 했다는 건데요. 김홍걸 측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중의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홍걸 측의 김정기 민화협 공동의장은요. 기자회견에서 동교동 사저가 32억 원이라서 15억의 세금이 발생했다. 라면서 김홍걸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어서 국세청과 얘기해서 5회로 나눠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5회 중 1회를 납입할 때 노벨상 상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해 갔을 때 다시 상금을 원위치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벨상 상금을 써버렸어요. 보통 생각하면 이런 노벨상 같은 중요한 상금은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유지가 전해지도록 해야 될 텐데 김홍걸은 그냥 상속세 내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저를 매입해 주면 그때 그 돈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노벨평화상 상금이 2.25 개인 계좌에 섞여 들어있었고 나중에야 그게 상금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누가 좀 생각나시죠? 예, 계좌 하나에다가 뭉뚱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김홍걸 측 기자회견에 대해서 김홍업 측은 거짓이 너무 많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김홍업 측 인사는 인터뷰에서 2.25 여사 유언장에는 김홍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노벨평화상 상금 중 남은 8억은 별도의 2.25 노벨평화상 상금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왔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매년 불우이오 돕기에 쓰였는데 왜 노벨평화상 상금이 다른 돈과 섞여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김홍걸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홍업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대중 세력의 힘을 좀 얻어볼까 동교동 세력의 힘을 좀 얻어볼까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반개라고 할 수 있는 김홍걸의 손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권로갑이나 김홍업 측에서도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민주당 무리하게 김홍걸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켜줄래다가 개망신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의 한수 뉴스 계속될 거고요. 특히 구독 버튼, 추첨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보다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 최고 주의를 차지하는 게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화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노존녹용 전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농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금산홍삼과 아바이스크농장의 노용이 만나서 퓨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녹삼. 그것도 신의 한수 단독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1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녹삼 1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녹삼이 출시되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3박스 해갖고 24만 8천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 여기다가 여기 이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신혜연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장바구니까지 신혜연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구전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녹삼 태극기 있고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